자 다음은 33번입니다. 한번 볼까요? 처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올바르게 조합한 것. 먼저 볼게요. 집합건물 중 일분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관할 소방서장이 시점명령, 보안명령. 이건 자기 하명이죠. 처분을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돼요. 절차법 24쪽에 규정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이렇게 구설로 고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무효입니다. 문서에 의하게 돼 있다. 문서에 의하지 않은 처분은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말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절차법 24조 처분 방식과 관련해서 이게 유승중 사건에서 논란이 됐고 법원 행시에 출제가 됐어요. 최근에.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문서에 의하지 않은 처분은요. 절차법 24조 위반으로 그냥 무효예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런 시정보안명령을 불행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중요한 질문이 아니니까 빠르게 읽겠습니다. 법령 규정의 문헌만으로 처분 요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법령 규정의 위헌 여범의 급험미 법령 규정한 처분 요건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 헌자의 판단이 일단 나오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면 여기에 구속을 받는 거죠. 헌법 불합치 결정도 변형 결정으로서 위헌 결정이잖아요. 위헌 결정이 기속률이 있는 겁니다. 행정청이 그러한 판단 내용에 따라 법령 규정을 해석 적용하는데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이런 사법적 판단. 대법원의 헌자의 판단에 반하면 그냥 무효예요. 왜냐하면 공개 재판주의에서 이런 판단이 나와버리면 이제 명백성이 인정됩니다. 어긋나게 행정처분을 했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맞는 질문이네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헌자나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불분명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 첫 번째, 대법원의 헌자의 사법적 판단이 있거나 두 번째, 학살 판례가 나중에라도 규일될거나 세 번째, 상급관청의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요. 그때부터는 명백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다음, 디귿번, 망인의 친애 행정을 이유로 국무위의 의결 결과 대통령 결재를 거쳐서 독립유공자 서운 취소가 됐어요. 이때 망인의 유죽에 의한 독립유공자 서운 취소 통보 통보는 권 없는 기간에 의해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결재는 대통령이 했어요. 결재권자, 처분권자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통제한 행정청이 보훈처장이었던 거예요. 보훈처장이 통지를 합니다. 서운 취소 결정을 통보를 했어요. 권한 없는 기간에 의한 처분으로 무효냐. 대통령의 결재가 찍혀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나중에 피고 경정만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결재권자, 대통령이죠. 통보한 행정청은 보훈처장이 했어요. 다른 경우 결재권자가 피고가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훈처장이 하다 보니까 피고를 보훈처장으로 삼았어요. 피고 경쟁의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결재, 쉽게 말하면 처분 명의서에 대통령 사인이 들어간 거죠. 서운 취소 결정이 통치행이냐? 아니라고 봤어요. 따라서 사업 심사 가능합니다. 유죽에 대한 서운 취소 결정 통보의 처분성,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서운 취소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는 걸로 봤어요. 따라서 유죽에 관한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보관자의 지혜에 불과한 걸로 봅니다. 보관자의 지혜. 결재권자와 통보 행정청이 다른 경우에 피고는 결재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고 선택을 잘못했다면 피고 경쟁을 위한 법원의 성명권 행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다음. 헌법 불합치의 결정을 받은 법률에 근거한 부담금. 자, 여기 잘 보세요. 헌법 불합치의 결정을 받은 법률에 근거해서 부담금 부가처분, 침익적 처분을 했다면 이건 무효예요. 우리 상택의 질문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유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취소 사유일 때는요. 먼저 처분이 이루어지고 후에 유험법 결정이 나왔을 때요. 그러면 처분 당시에는 유험린지가 명백하지 않으니까 명백성이 없어서 취소 사유인 거죠. 그렇지만 유험법 결정이 나온 이후에 유험법 결정이 된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면 그때부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처분 안 하는 경우 그 법령과 관련한 어떤 추가적인 개선입법이 없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효다, 결론은. 법률에 유한 여부는 유험법 결정이 이전에 명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험법 결정 이전에 처분이 발령됐다면 유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 사유가 맞아요. 그런데 유험법 결정 이후에는 이제 하자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유험법 결정 이후에 유험법률을 적용하면 무효다. 결론만 하시면 돼요. 다음.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토지보상법은 작년 우리 시험에 사례로 나왔죠. 손실보상에서 옳지 않은 것. 건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가격 감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건축물의 가격 감소, 이럴 때 잔여지에 관한 손실보상이 문제가 되는데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 절차, 이거 주의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재결은 행정시판의 재결이 아니라 수용, 재결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수용재결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재결이 나오면 얘가 원처분이거든요. 여기서 수용결정과 보상금이 결정돼요. 따라서 재결 절차를 통해서 보상금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보상금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죠.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구체적 권리가 아닐 때는 당사자 수송으로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절차 결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당사자 수송으로 재결할 수 있느냐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손실보상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서 이게 원처분이거든요. 수용재결에 의해서 보상금이 확정돼요. 따라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아직 보상금이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공건이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 공건이 아니면 당사자 수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 질문이죠.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편입 토지 물건보상, 지작물보상. 지작물은 지상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잔여 토지, 수용되고 남은 토지죠. 건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에 따라서 하나의 보상 항목을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개별 보상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영업손실에 관해서는 이게 일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를 일체로서 평가를 해요. 따라서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은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 영업해요. 그래서 개별 보상의 원칙이나 영업손실보상은 일체로서 계산된다. 기억하세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시설, 공사병, 휴업기관 이런 것들은 그냥 고려 요소에 불과합니다. 개별 항목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업손실보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특이한 거죠. 좀 어려웠을 거예요. 만점 방지용 문제들이 있죠. 손실보상은 개별 물건이 보상 항목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실보상은 시설 일체로서 영업을 전체로서 평가를 받아요. 세부적인 사항은 그냥 고려 요소에 불과합니다. 알아두세요. 다음, 3번 가볼까요? 하나의 재결에서 피의 보상자, 보상자가 여러 식인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상가가 수용이 되면 상가에 여러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의 보상자 또는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무에 대해서 불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불복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피의 보상자 별로 이루어졌을 때 무조건 재결 전무에 대해서 불복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자기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도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주대책 대상, 이건 생활보상이죠. 선정에서 배제된 이주단은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선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구소송을 제기해야죠. 필요 없이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선정이 돼서 나중에 분양권 같은 걸 받아요. 수분양권이라고 하죠. 이 수분양권은 대상자가 신청을 해서 사업 시행자가 확인 결정을 했을 때 즉, 사업 시행자가 확인 결정을 해줘야 수분양권이 구체화됩니다. 구체적 수분양권이 돼요. 이런 확인 결정을 통해서 구체적 수분양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사자 소송에 대상이 되는 공권은 구체적 공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확인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구체적 공권으로서 수분양권이 발생했냐?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당사자 소송으로 직접 확인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수분양권 취득 시기는요. 사업 시행자의 확인 결정입니다. 그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수분양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당사자 소송으로 확인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불이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쟁점은 아니지만 선택형 지문에는 많이 나왔어요. 알아두십니다. 5번 볼까요? 공의사업 시행 지구 밖에서 이게 간접 손실이에요. 우리 판매는 간접 손실에 관해서도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관련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이것만 알면 되겠네요. 요건인 공의사업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란 공의사업 다른 내용이네요.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 결과에 따라서 휴업이 불가피해지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합니다. 시행 결과까지 포함된다는 거 알아두십니다. 키워드는요. 간접 손실과 관련해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시행 결과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단어만 딱 알면 되겠네요. 그런 내용입니다. 시행 결과까지 포함하고 있다. 다음 사례 좀 옳지 않은 것이네요. 이런 것들은 사례형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변호사 시험의 특징이니까. A 대학이 재학 중인 의른 2015년 2학기 수강한 B 과목에서 F를 맞았어요. 재수강해야겠네요. 그런데 의른 해당 과목에서 답안을 성실하게 작성했대요. 자기 생각이겠죠. 그리고 과제도 제출했어요. 그리고 해당 학기에 결석도 1회에 그쳤어요. 그런데 F학점은 좀 너무 심하긴 하네요. 물론 여기가 맹점이죠. 답안을 성실하게 작성했는데 우리 행정법 사례 보면 엉뚱한 쟁점 쓸 때 많잖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쓰면 F까지는 안 갈 텐데. 그래서 의른 해당 과목의 채점 기준표 채점을 완료된 자신의 답안제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내용으로 답안제를 작성했다고 생각하는 병의 생각일 뿐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공개를 정공개했네요. 정공개법. 총장인 갑에게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갑은 의리 인정한 요청한 자료는 비공개 대상정보다. 그래서 거부했네요. 그리고 시간 강사가 채점 기준과 답안제를 보관하고 있어서 대학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협의 수익이 없어집니다.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자 1번부터 볼까요? 갑의 비공개 결정은 거부처분에 해당하죠. 비공개 결정은 거부처분입니다.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제 대상이 되지 않죠. 아주 노멀한 지문이네요. 이 내용 몰라도 알 수 있는 지문이에요. 사례한 객관식은요. 지문만 봐도 마치는 것이 있어요. 사례 안 봐도. 거부처분은 사전통제 대상이 아니다. 뭐 이건 워낙 많이 나오죠. 거부처분에 대해서 팔리는 사전통지도 인정하지 않고 집행정지도 인정하지 않는다. 같이 기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지문 볼까요? A대학이 사례대학도 정부공개를 해야 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사례대학이라면 의리 요청한 자료는 정부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닙니다. 사립학교도 포함돼요. 틀렸네요. 사례대학도 동법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학교가 포함됩니다. 여기 보면 학교 그리고 국비지원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국비지원 부분에 한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비지원을 받은 부분은 전가효과가 있거든요. 만약에 국비지원 받은 부분에 관해서만 정부공개해야 된다면 별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국비지원 받은 걸 돌려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써야 될 돈을 다른 대로 전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비지원 받는 사업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다음 B과목에 대한 성적통지가 성적통지서 교부가 아닌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된다. 전자문서도 포함이 됩니다. 전자문서도 포함돼요. 여기 있죠. 조문 문제네요. 조문 문제. 2조 정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된다. 만약 사항과는 달리 의뢰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인용처분이죠. 복제물의 교부가 아닌 열란말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를 하면 일부 거부처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재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할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 걸로 봐요. 공개방법에 관해서 공공기관은 재량권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청구권자가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 결정하면 공개방법 부분에 관한 일부 거부처분이 있는 걸로 봅니다. 이건 중요해요. 사례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례로 중요한 A급 쟁점이네요. 다음 만약 사항과는 달리 공개 청구 대상 답안점이 채점기준표가 A대학에 있어 일정기간 관리되었지만 법으로 정한 그 기한이 넘어서 폐기되었다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죠.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헌성은 공개 청구권자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A대학에 있습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상당한 개헌성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헌성은 청구권자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 공공기관의 입증책임이 있다. 정보공개에서의 협의 수익은 당의 정보를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입증책임은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헌성 이건 거의 70% 정도의 확률인데 청구권자고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건 공공기관이에요. 개헌성 이론에 따라서 입증책임이 사실상 전환되는 거죠. 집시법 올바르게 조합된 거 이건 거의 헌법 문제네요. 기업법부터 봅니다. 집회신고는 행정과청에 집회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기는 뭐 이런 거는 그냥 쓱 읽는 거예요. 신청으로 변질돼서는 아니 되죠. 맞습니다. 미신고 행위라고 해서 보호가치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게 판례죠.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체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신고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헌법의 보호 범위를 무조건 벗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고는요. 공공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협조 관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맞는 질문이네요. 미신고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상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상요구는 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5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이나 공공기안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문백하게 왜냐하면 집회 결세의 자유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권으로 인정을 해줘야죠. 초대된 경우에 하나요. 지식표에 계해서 해상명령을 명할 수 있고 이 요건을 갖춘 때 해상명령이 불행하는 경우에만 지식표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네요. 둘 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 명백성을 요구하는 거죠. 헌법에서 많이 봤던 내용일 겁니다. 누구든지 각급 법원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못하게 하면서도 이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죠. 채소침해서 원칙이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사안이죠. 헌법에서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다음 37번이에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제에 가람하는 과징금 이걸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부르죠. 변형된 과징금입니다.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네요. 옳지 않은 것 갑이 제기하는 무효확인과 취소는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의 병안만 가능하다. 그렇죠. 예비적 병암은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민소에서 많이 배우죠. 선택적 병암과 단순 병암, 선택적 병암은 양립 가능성이 있지만 예비적 병암은 양립 불가능해야죠. 무효임에서 취소 사유일 수는 없는 거예요. 양립 불가능하니까 예비적 병암만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양립 가능성을 전제하는 선택적 병암이라든가 단순 병암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네요. 이건 민속법 문제네요. 다음 과정구포가 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의 소호를 제기했어요. 그 이후에 취소송의 소호를 추가적으로 병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소과의 기관의 취지가 권리위의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처음에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내라면 취소송이 추가될 때 90일이 도가됐다 하더라도 처음에 소재기 자체가 90일 기간을 준수했다면 적법한 소재기로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질문이죠. 다음 갑이 과정금에 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면백히 밝히지 아니한다면 되는 소를 포함한다. 즉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재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때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을 갖췄다면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되겠고 사례로도 일부 쟁점으로 나올 수 있어요. 갑이 과정금 부가처만의 하자가 취소 사유임에도 A행정청을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만약에 취소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면 그냥 기각이죠.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을 갖추고 원고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지 않을 때만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일부 쟁점으로 기억하세요. 한 B급 정도? 중요 쟁점은 아니에요. 일부 쟁점입니다. 자 무효확인 소송의 심리결과 취소 사유인 경우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을 못 갖췄면 그냥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을 못 갖췄다면 보통은 무효확인 소송은 기각입니다. 이 부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을 충족했다면 원고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이때는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효확인 소송에 본안 판단에 들어가 보니까 무효가 아니더라. 그러면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는 거니까 기각이겠죠. 기각. 여기처럼 기각. 이거 키워드가 잘못됐습니다. 소송 요건을 갖췄고 있지 못하면 무효확인 소송은 기각 판결이 나오는 거죠. 다음. 갑이 만일 부과된 과정금을 납부한 후에 과정부과 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납부한 후에 제기했다면 갑은 부당위드 반환 청구의 소송으로서 직접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무효확인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 지금 이거는요. 무효확인의 보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충성. 왜냐하면 부당위드 반환 청구의 소송은 이게 이행소송이거든요. 무효확인의 보충성이란 이행소송. 보다 실효적인 이행소송이 가능하지 않을 때만 보충적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률이죠.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보충성 불효수를 취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행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소액이 인정되는 겁니다. 없다. 틀렸어요. 보충성을 부정하죠. 보충성 필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행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A급 쟁점 중에 하나죠. B뿔 내지는 A급. 아주 중요한 쟁점은 아니지만 아라터해야 됩니다. 확인이 이게 보충성이 필요하냐 무효확인에서는 필요 없다는 불효설이지만 당사자 소송에서는 필요하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사례로도 나왔어요. 지금은 10회에 변시만 하지만 그 전에 기출도 꼭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출 지문이 반복되기도 하고 또 사례로도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행정지도에 관해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행정지도도 여러 번 나왔어요. 행정지도가 구도 말로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신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교부해야 된다. 이건 그냥 조문입니다. 조문.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절차법에 그렇게 돼 있다.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시험에 나왔죠. 국가의 공권력이 헌법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행정지도에 한계를 넘으면 위법해져요. 한계를 넘어서 허용되지 않냐. 당연한 내용이죠. 이게 국제그룹 매각사건이죠. 맞는 지문입니다. 여기 팁 한번 보세요. 행정지도는요. 그 지도를 따를지 말지 임의적이란 말은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맡기림자 의사.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따를지 말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렇게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으면 그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위법성 조각되지 않습니다. 행정지도가 위법해서 이렇게 면책이 안 돼요. 그리고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서 국가배상도 안 되고 손실보상도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한계를 넘어서 강제력이 수반되어 있으면 위법하고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음. 성희롱에 관련된 국가인권위의 인사조치 권고 이 권고를 행정지도로 보는 거예요. 행정지도를 징표하는 단어 권고, 권유 다 알아둬야 돼요. 사례에서는 행정지도라는 말을 안 써요. 요청, 알선, 어떤 요구 행정청이 뭔가를 권고했다, 권유했다, 요청했다, 알선했다, 요구했다 이게 다 행정지도를 징표하는 단어예요.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결정에 대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성을 인정했습니다. 판례는 행정지도의 처분성은 부정이에요. 그렇지만 인권위의 성희롱 결정에 관해서만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국가인권위법에서 이 시정조치 권고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가 발생해요. 그래서 인정했던 거예요. 행정지도 자체의 효력으로 보지 않죠. 인권위의 성희롱 결정을 처분으로 판시했습니다. 판례가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지도에 참석을 긍정했다는 평석이 있긴 하지만 법률 규정에 의한 불리익에 불과하다는 이런 평석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부정이에요. 예 판례로 인정되는 것이 이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결정입니다. 이런 조언, 조언도 이제 행정지도겠죠. 조언, 강제성을 띄지 않는 게 원칙이고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 배상도 안 되고 손실보상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보면 돼요. 맞는 질문입니다.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는 자발적으로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부정돼서 국가 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리익이 예정돼 있다면 사실상 강제력을 수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국가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기억하세요. 워낙 유명한 판례죠. 다음 취소 판결의 효력입니다. 옳지 않은 거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성하는 경우죠. 인용 판결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행정청과 관계행정청까지 구성하는 건데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데 맞는 지문이네요. 그냥 의의를 그대로 써줬네요. 취소 제기려의 효력과 취소 판결의 효력을 구분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2번 기속력은 주문 주문은 처분의 위법이죠. 인용 판결에 한해서만 미치는 게 기속력이니까 그리고 구체적 위법 사유에까지 미치고 이런 구체적 위법 사유의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판단하죠. 종전 처분의 판결에 있어서 취소되더라도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내용이에요. 새로운 처분의 처분 사유가 종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새로운 처분이니까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기속력에 저촉된다? 그렇지 않죠. 객관적 범위는 주문 플러스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해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기속력은요. 기속력은 주객시, 주관적, 객관적, 시적 한계를 준소해야 세 가지 요건을 다 같이 갖춰야 발생해요. 주관적 범위는 처분청이죠. 처분청 등은 관객정청입니다. 객관적 범위는 주문 플러스 처분이 유법해진 개개의 구체적 사유입니다. 이 이유를 판례가 기사동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시적 범위는 처분시까지 있었던 사유들입니다. 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처분 사유로 처분하면 객관적 범위를 일탈하니까 기속력에 안 미쳐요. 또는 처분시의 새로운 사유로 처분을 하더라도 시적 범위를 넘으면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아두세요.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기속력 위반이 아닌 경우 이거 한번 볼까요? 새로운 처분 사유일 때 즉,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처분 사유면 객관적 범위를 일탈 넘었기 때문에 기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처분시의의 새로운 사정이 근거해서 처분을 할 때는 이건 시적 범위를 일탈하니까 기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혹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위법 사유로 보완했으면 예를 들면 절차 위법으로 취소가 됐을 때 적법 절제를 거쳐서 동일한 처분을 하더라도 새로운 처분이 되는 겁니다. 또는 재량일탈 남용위에서 적정한 재량심사를 거쳐서 다시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취소 판결이 당사자된 행정청이 행정소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 판결과 저쪽되는 그런 무효예요. 기속력에 반하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거 조심하세요. 기속력에 반하면 무효예요. 그런데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 사유라고 써놨는데 이 편은 처분시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새로운 사유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속력에 저쪽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건 종전 처분 당시의 사유로 서대를 해줘야 됩니다. 이후 판례에서 보면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혼란스러운 표현인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변론 종결 이후에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확정 판결과 저쪽된다. 기속력에 저쪽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판례가 좀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썼어요. 다음 기가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례에 미치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에 기판례에 미쳐서 무효확인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여기 보세요. 취소 소송이 있고 취소 소송의 기가 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에 기판례에 미치는 거죠. 그런데 무효확인 소송의 기판례는 취소 소송에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대병백한 하자는 없지만 단순 취소 사유일 수 있는 거죠.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취소 기가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기판례가 발생하므로 패소한 당사자는 해당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요? 기판례에 미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 올바르게 조합한 경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공단을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소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에서 급여결정이라는 처분을 해줘야 구체적 권리가 발생해요. 이런 유사한 지문들이 많았죠. 급여지급 결정을 해야 이게 처분인데 이런 지급 결정을 함으로 해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이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팁도 꼭 읽어봅니다. 공단의 급여지급 결정 이건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한국 소송이에요. 개정법령에 따른 미지급 퇴직급여 청구의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왜? 법령에 의해서 이미 효력이 발생한 거니까 행정책이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이외의 기출 사례로 출제가 된 게 이 ㄴ 번이에요. 이 ㄴ 번. 다음. 원고와 고의도는 중대한 관찰 없이 당사소송을 제기할 것 상한 고소는 잘못 제기하면 소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 아니란 법원에서는 소변경을 하도록 하여 이게 이제 성명권 행사죠. 심리판단해야 한다. 맞습니다. 특별히 설명한 내용이 아니죠. 자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인가가 나오기 전에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례로도 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조합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특혜급이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퇴직급여수당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이것도 미지급이 나오면 공당사로 기어가세요. 당사자 소송. 왜냐하면 미지급한 이유는 법령 때문에 미지급한 거거든요. 행정청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의 대상입니다. 이게 이외의 기출 사례하고 거의 논지가 똑같습니다. 미지급 퇴직급여 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행위는 처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구소송을 가지 못하고 당사자 소송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관이 미지급 퇴직수당에 대한 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는요. 처분이 아닌 이유는 결국 법령에서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걸로 해서 10회 변호사 시험 선택형을 모두 마치는데요. 여러분이 모르는 지문 위주로 체크해서 옆에 해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택형을 통해서 사례 기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유기적 학습이 되면 동시 대비가 되니까 변호사 시험을 대비할 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차피 선택형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선택형을 통해서 사례 기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판례로 심도 있게 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여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